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서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2017년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은 백화점의 대규모 감원 소식에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는 올해 점포 68개를 닫고요. 만여 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에 100개의 점포를 정리한 적이 있어서 6개월 만에 다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는 건데요. USA Today는 반짝이던 백화점의 추억은 끝났다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백화점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1년 사이에 150개 매장을 정리하겠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백화점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 체인인 시어스도 전국에서 150개 매장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백화점이 90여 년 동안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공구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크래프트맨을 9억 달러에 스탠리 블랙앤드 데커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이상하네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또 지난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대단한 특수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2일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쓴 돈은 무려 1,961억 달러였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32조 7천억이 넘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3.8%가 는 건데요. 연말 소비액으로만 보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수로만 보면 소비 증가세가 엄청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백화점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화점들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의 매출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소비자들은 추운 날씨를 뜯고 백화점에 가는 대신에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글로벌 유통 컨설팅 회사 콘루미노는 12월에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몰의 수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전체 오프라인 소매점 수익은 2.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저도 최근에 직접 매장에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온라인 쇼핑 업계의 성장이 백화점을 위협할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2일부터 10년 세일에 돌입했는데요. 연말 대목의 매출이 좋지 않아서 10년 세일을 조금 서둘렀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에서 12월 빅3 백화점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롯데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고요. 현대백화점 역시 0.8에서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만이 11월에 12.9%, 12월에는 8.9%로 나홀로 성장했는데요. 한암에 개장한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네, 신세계의 특수만 빼고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쇼핑의 매출 변화도 알아볼까요? 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6조 87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월간 거래액 6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2001년 1월 통계를 집계한 이후 15년 만에 26배 넘게 증가한 건데요. 또 온라인 가운데에서도 모바일 쇼핑의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5% 증가해서 3조 4,3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전체 6조 원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에 모바일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6.4%로 조사됐습니다. 네, 불황의 여파가 마트나 백화점,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은 모바일 쇼핑이 가세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전 세계의 백화점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일본 백화점의 대명세로 불리는 미스코시 백화점은 지방 매장 4곳을, 또 소고세이브 백화점은 2곳을 폐쇄했습니다. 백화점은 물론 고가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도 위기에 놓여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영국의 고급 의류 브랜드인 막스앤드스펜서는 지난해 11월 영국 내 매장 30개를 폐쇄하고요. 의류 사업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국내 백화점 중에서 유일하게 신세계 매출만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해외 사례까지 보니까 정말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세계만 오프라인 매장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스타필드 하남이 문을 열었죠. 축구장 70개 규모인 스타필드 하남은 지난 9월에 개장한 이후 평일에는 5만여 명, 주말에는 10만여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쇼핑몰은 정용진 부회장이 오프라인 쇼핑몰이 점점 위축되니까 대안으로 구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하루 종일이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백화점을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신세계의 이런 실험이 새로운 백화점의 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시대의 역행이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백화점은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이고 또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요. 미국의 백화점은 문을 닫고 있고, 신세계는 오히려 더 크고 화려한 백화점을 짓는 상반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학기어드는 백화점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사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사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이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가 발표하는 곳마다 달라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수 조건일 텐데요.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발표하는 곳에 따라서 숫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또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도 차이가 꽤 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토대로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통계청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발표한 비정규직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요. 정부는 임금 노동자의 32.8%인 644만 명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74만 명인 44.5%가 비정규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23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같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이유는요.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임시직 가운데 상당수를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시일용직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임시일용직이라고 하면 일단 용어 자체가 정규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네, 정부는 종사상 지위와 고용 형태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임시일용직이더라도 계약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행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하다면 정규직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정년 혹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퇴사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 245만 명을 정규직에 포함시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부 통계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겠네요. 노동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와 노동계, 어느 쪽이 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와 노동계의 기준을 하나씩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노동계가 둘 다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그룹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1,069만 명입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307만 원이고요. 근로시간은 주당 39.2시간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평균 90% 이상입니다. 또 노조 가입률도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견이 없는 이 정규직 그룹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과반수를 약간 넘죠. 그럼 이견이 없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정부와 노동계가 이견 없이 비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그룹 624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32% 수준이고요.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46만 원, 근로시간은 주당 32.1시간,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30-40% 정도입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26개월로 2년이 조금 넘는데요. 노조 가입률은 2.2%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규직과 비교해 봤을 때 임금과 사회보험,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정부는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그룹, 그 그룹의 사정은 어떤가요? 네, 임시 일용직 가운데 정부만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그룹은 24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59만 원, 주당 근로시간은 44.5시간입니다. 임금은 정규직의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고요. 근로시간은 비정규직 평균보다 10시간이 넘게 많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비정규직 평균보다 약 10%가량이 낮습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계약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비정규직 평균보다 단 2개월 만은 28개월이었습니다. 네, 지금 세 그룹을 비교해봤는데요. 비교 근거가 되는 지표를 보면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구분한 임시 일용직들의 현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열악하면 더 열악했지 나은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 가입률도 1% 미만입니다. 또 임시 일용직의 68%가 넘는 근로자들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렇군요. 오늘 비정규직의 통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통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강설이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이렇게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걸 표정 노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유럽에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또 노동 시장을 더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 전 파격적인 실험을 마친 스웨덴의 하루 6시간 노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웨덴은 사실 원래도 평균 노동 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하루 6시간 노동이라는 큰 도전을 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스웨덴의 제2도시인 예테보리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6시간 노동을 실험했습니다. 시청과 병원,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당 30시간 근무 제도를 적용해서요. 노동 시간의 단축이 기업의 비용, 또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을 했습니다. 네, 6시간 근무를 보편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미리 실험해 본 거군요. 그런데 설마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급여도 줄어들었던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의 스바르테 달렌스라는 노인 요양원에서는 급여의 변화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8시간 근무 때보다 직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비율은 10%가량 줄었고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소는 50% 정도 높아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이전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와 사회적인 활동을 했고, 일의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성과는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요. 노동자와 소비자들 모두 만족한 결과겠지만, 그 대가도 있겠죠. 역시 비용 증가일 텐데요. 비용은 얼마나 증가를 했나요? 네, 이 요양원은 2년의 실험 기간 동안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17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년에 약 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7억 6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전체 비용은 1년에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 없는 노동 시간 난축은 인건비 증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도 더 이상 30시간 노동에 대한 정보 차원의 투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당 30시간, 하루 6시간 노동 실험은 결국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서 30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건 아직까지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6시간 노동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IT 기업 아마존은 지난해 8월 주 4일 근무하는 직원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로자와 같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적은 만큼 풀타임 근로자 임금의 75% 수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존은 앞으로 30시간 근무를 전 직원에게 도입할 예정인지도 궁금한데요. 파장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아마존이 이 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고를 통해서 이번 채용은 전통적인 풀타임 근로 형태가 항상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도 여전히 성과를 내는 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거창한 도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업무 효율성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주 30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건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근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인 보리 출판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주 3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회사의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은 1,417시간인데요. 우리나라 평균 노동 시간인 2,113시간에 비하면 600시간 이상 적지만 효율성은 더 높아졌다는 게 이 회사의 평가입니다. 극심한 출판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해서 작지만 강한 출판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주 30시간 노동이 아직은 꿈같은 이야기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또 몇 시간을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듣는데요. 네, 맞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프랑스는 지난해 고용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더더욱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작업자들의 창의성, 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가진 나라, 그 속에서 우리의 아빠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고작 6분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의 일자리, 효율성을 위해서도 고려해야지만, 아빠 없이 길러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핫키워드 하루 6시간 근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서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서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역대 최악의 취업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인재가 돼야 할까요? 박송희 아나운서는 글로벌 인류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기업이라면 무엇보다 어학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니까 창의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참 돌발 질문에도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개념을 알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년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적인 5가지 역량으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인 사고력, 창의력, 사람 관리 능력, 또 협업 능력을 꼽았습니다. 네, 5가지 모두 인재라면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 같긴 한데요. 특별히 이 5가지를 핵심 역량으로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 5가지 능력은 모두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지식 정보와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광범위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과 사람 관리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협업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5가지 능력이 결국 협업 능력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창의성도 창의성이지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성에 기초한 협업 능력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에 남의 의견을 듣는 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하버드의 입학 사정위원을 한 조우석 씨에 따르면 SAT 만점을 받고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하버드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성바른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는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게요. 천재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들은 괴짜 천재, 독불장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또 보면 협업보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기업의 성장신화를 단 한 명의 천재가 이뤄냈다고 보는 건 영화적인 상상력에 가깝다고 합니다. 애플 신화의 주인공 스티브 잡스도 혼자가 아니라 스티브 워진이야기라는 훌륭한 공동 창업자가 있었고요. 페이스북은 마크 주커버그와 더스틴 모스코비츠, 크리스 유스 등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물론 창업 과정에서 주도적인 천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전시킨 공동 창업자들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성공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협업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인 구글을 살펴볼까요? 10여 년 동안 구글의 인사를 담당했던 나질로복은 구글의 인사 원칙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능력, 협업을 이끌어내는 리더십과 팔로우십,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포용하려는 지적 겸손, 또 공적인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책임감을 꼽았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는 하지만 5가지 원칙 가운데 가장 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굳이 덜 중요하다고 강조까지 하셨네요. 그만큼 전문 지식보다는 인성의 기초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현장에서는 협업의 인재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설문조사해 봤는데요. 도덕성과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팀워크와 문제 해결 능력, 인내력 등을 꼽았고요.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는 7번째, 직무 관련 기초 지식은 8번째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결국은 좋은 인성의 기초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상을 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죽느냐 사느냐 경쟁이 치열한 기업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오히려 협업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런데 저는 정작 우리의 교육 제도가 이런 인재상을 만드는데 과연 적합한 건지 의문도 드네요. 네, 우리나라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해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실시된 이 평가에서 전체 영역이 3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평가에서 협업적 문제 해결 능력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OECD는 협업적 문제 해결 능력이 추가된 이유로 개인보다는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크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업 능력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른 장소에 있는 개인들과 협업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퇴될 수 있다고 여기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과 잘 소통하고 함께 성과를 나누는 도덕적인 인재를 기업에서 먼저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핫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협업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